이제 등록 면허서를 한번 가보죠. 등록 면허서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여기는 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있는 번호가 있어요.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여기 타이틀에서 지문이 한 줄씩 정도 나와요. 타이틀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등록 면허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등록이라는 등기의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계속, 첫 시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가 등기 원인이에요.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한다. 물건을 취득을 원인으로 했네요. 그럼 취득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취득 원인이면 그때는 무슨 쇠를 물려야 되고? 취득세. 당연하죠. 취득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취득세를 물리니까 취득을 원인이면 등록 면허서의 대상이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라. 원래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원래는 아닌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그러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등기는 해야 되겠고. 등기는 해야 되는데 취득세는 부과할 때 내가 낼 수는 없고. 그러면 대신에 무슨 쇠 내고 하면 되고. 등록 면허서에 내시면 돼요. 왜 안 되는가 봐요. 이제. 1번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이든가요? 취득세 대상 아니든가요? 대상. 대상이에요. 여기서 이거 설명하니까 취득세 대상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취득세 대상 맞아요. 취득세 대상인데 이걸 취득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법에서 취득세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를 면제시키니까 면제, 면제시키면 취득세를 우리가 내는가요? 못 내는가요? 못 내잖아요. 취득세 못 내니까 등기는 하고 싶은데 등기를 할 때는 세금 안 내면 등기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요 또. 아니 너희들이 취득세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등기 좀 그냥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정의값 내셔야 돼요. 잉크값 내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세금을 못 낸다니까 너희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내가 못 내고 있으니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부가 그냥 취득세 대신에 등록 면허세 조금 내시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취득세를 못 내는 대신에 무슨 세로 돌려서 받고 등록 면허세로. 등록 면허세로 받는데 여기서 등록 면허세라는 것은 실제로 등록 면허세라는 이야기인가? 취득세 대신 받았다는 이야기인가? 대신. 대신 받았으니까 광어권, 억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바로 대상이잖아요. 이 용어를 이걸 해석하는데 시간이 1, 2년 걸리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아니 이거 취득세 면제니까 취득세 안 내줘 이제. 아니 지금 취득세 낸다니까요. 내는데 정부가 안 받아서 대신 이름만 무슨 세로 바꿔서 낸다. 등록 면허세로 바꿔서 낸다. 두 번째.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네. 수입했네. 그럼 외국인 소유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등기까지 하고 취득세 물렸는가요? 등기는 안 하고 물렸는가요? 등기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물렸다가 나중에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세금을 내라네. 등기분에 대한 세금 내. 나 세관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이미 세금 냈다고. 이미 취득세 냈다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취득세 내셨네요. 그럼 등기값 내세요. 그러면 등기값을 또 취득세로 또 내면 취득세 몇 번 내는 게 돼버린가요? 두 번. 그래서 그 이중가세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 정부가 무슨 세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 면허세로 돌려서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 재척기간 이미 끝나버렸네. 재척기간이 지났으니까. 취득세 물건이지만 재척기간이 지나서 무슨 세를 못 물리니까.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취득세 대신 무슨 세로 받는다. 등록 면허세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취득세 면세점이며 취득 가격이 얼마가 안 되니까. 그러면 물건은 취득세다. 취득세가 아니다. 취득세다. 취득세인데 50만 원 안 되니까 정부가 취득세를 못 받는 대신에 등기하려면 무슨 세로 돌려서 내놔라. 등록 면허세. 그러면 원래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모두 다. 무슨 세 대상이란 이야기인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득세 대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득세 대상인데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부는 등기하면서 이름만 무슨 세로 살짝 돌려서 받는다. 등록 면허세. 그럼 모든 규정은 등록 면허세 규정이다. 취득세 규정을 따른다. 그렇죠. 취득세 규정을 따르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애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게. 별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럼 납세 의무자는 등록 면허세는 등기의 원인이 어떤 어떤 등기를 하면 등록 면허세를 물어라 그랬는가. 설정과 변경과 소멸. 이제 됐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등기부상에 등록을 하는 자. 이름을 쓰는 사람. 여기서 이름을 쓰는 사람은 그 물건 주인이란 이야기인가 등기부상에 쓴 사람이란 이야기인가. 쓴 사람. 등기부상에 기재된 사람을 그 사람을 납세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는 등기부상의 이름을 저당권자가 이름이 써지는가요? 저당권 설정자가 써지는가요?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자. 여기서 저당권자는 채권자를 말한다. 채무자를 말한다. 채권자.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제가 제 부동산을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내 부동산을 은행에다 잡히고 은행에다 잡히고 내가 돈을 대출을 받으면 내 부동산, 내 등기부상에 돈을 받을 사람이 얼마 받을 게 있어 이렇게 써놓던가요? 줄 사람이 얼마 줄 거 있어 하고 써놓던가요? 받을 사람이 나 너한테 받을 돈 얼마 있다. 너 떼어먹으면 내가 이 부동산 가져가버린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저당권 이게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니은자 넣어놓고 읽으세요. 전당포. 은행이 전당포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은행이 전당포가 내 부동산 잡고 돈 빌려줬잖아요. 그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한 이야기인가? 전당포 주인. 그럼 은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가 은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은행이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은 지역권자.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자. 그럼 여기서 전세권자는 임차인 해야 된가? 임퇴인 해야 된가? 임차인. 임차인. 세입자. 임차인이 자기 전세금을 받으려고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나 만기 되면 너한테 얼마나 받을 돈 있으니까 내놔라. 만약 안 내놓으면 내가 이 집 가져가버린다 하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상권은 지상권자. 경매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돈 뭐 하려고 하는가? 돈 받으려고. 그러면 채권자. 이제 저당권 말소. 저당권 말소라는 이야기는 돈 빌리고 내가 전당포 주인한테 돈 여기 있어요. 내 물건 주세요 해서 가져오면 가져올 때는 지울 때는 그 사람이 지워주는 거야? 내가 지워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지워야 되니까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니까 채무자 또는 현재 소유자. 이 중에서 시험 지문이 한 줄이 나와요. 주로 나오면 여기가 나와요. 전세권. 중개사 일을 하실 때 전세권을 2주로 하니까 전세권이 시험에 주로 출제가 돼요. 이제 설정과 변경과 소멸이라고 나오면 납세의 의무자를 물어보면 등록면허세에서는 반드시 여지문만 차이세요.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등록을 하는 자이든가 등기 등록을 불문하고 그러든가 그렇죠.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의 차이점은 취득세는 사실 판단하고 등록면허세는 서류상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그대로 갖다 붙여요. 저당권자. 저당권. 말소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는 전세권자. 전세권자는 임차인. 과세표준으로 가보죠. 과세표준에서는 올해 시험에 나오면 약간 어려우실 거예요. 작년에도 과세표준으로 오답으로 났어요. 작년에도 과세표준으로 오답인데 작년에는 쉽게 났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등록면허세도 내가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신고해야 돼. 그럼 작년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신고한 금액이 그 지문이 여기 있는 1번.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밑에 있는 기출 지문 1번으로 내려보세요. 내가 신고한 금액으로 가는데 만약에 신고 금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내가 신고한 게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그때는 내가 신고한 걸로 간다. 정부가 정한 걸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법이 이렇게 엉터리인데도 그 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걸 만 원 주고 샀어. 그런데 정부가 정해놓은 시가표준은 1만 2천 원이에요. 내가 산 금액이 1만 원인데 1만 2천 원을 세금 내려면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1만 2천 원을 그냥 내겠는가요? 따져야 된가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법이 이렇게 엉터리가 돼 있어도 이걸 국민들이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바꿨잖아요. 취득세는 내가 신고한 금액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내가 신고하면 정부는 그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등록면에서도 바꿔야 돼요. 저것도 바꿔야 되는데 등록면에서는 아직도 안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를 출제해버린 거예요. 출제 의원들이. 어떻게 출제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큰 경우. 내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커버리면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신고가격으로 간다. 봐야 정부 진짜 나쁘죠? 더 높은 걸로 가면 높은 걸로 가고 더 낮으니까 더 높은 걸로 물려버리고. 해도 해도 넘어져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오답이었어요. 이거 정답으로 이미 나왔으니까 올해는 더 이상 안 내. 작년에 정답이었으니까. 그럼 질문 다시 볼게요. 이제 지상권. 지상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 그럼 땅이죠. 땅. 부동산가액. 그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으로 가고. 담보에 대한 가등기는 채권금액. 여기 담보는 채권금액. 저당권이나 경매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 이거는 다 돈 받으려고 하니까 채권금액. 지역권은 요역지가액. 전세권은 전세금액. 임차권 조심하세요. 임차권은 월임대차금액. 모르겠으면 무조건 월자만 생각하세요. 월자. 다른. 우리 객관식이니까 월자만 딱 나오면 돼. 그런데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그 지문은 X 보증금하면 안 돼요. 월임대차금액으로 가야 돼요. 구조변경. 변경등기나 말소등기는 변경이나 말소할 때는 한 번 할 때마다 일건당. 일건당. 이렇게. 일건당. 이 지문을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온가 보세요. 이 지문. 이번 지문. 올해 조심하세요. 이 지문 나오면 거의 못 풀어요. 이 지문 나오면 거의 못 풀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이건 취득세다. 등록면허세다. 취득세니까 기준도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해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니까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만 무슨 세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린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가로 항목이네요. 가로를 보네요. 취득세 재척기간 이미 지났네. 취득세 재척기간이면 과세표준 신고를 했거나 과수신고하거나 정상적인 신고했을 때는 몇 년 지나면 재척기간이 끝나는 거고. 5년. 신고하지 않으면. 7년. 부정하게 사기치면. 10년. 그럼 5년. 7년. 10년 전에 가격을 그때 가격으로 지금 등기할 때 세금 물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는가. 너무 적겠는가. 너무 적죠. 너무 적죠. 아주 오래전에 금액을 가지고 지금 등기할 때 그만큼만 물린다면 누구든지 버티게 해버리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법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재척기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 가격과 등록 당시 가격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재척기간 이미 지난 물건. 재척기간이 이미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1번과 2번을 비교해.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을 비교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중에 더 높은 걸로 간다? 낮은 걸로 간다. 더 높은 금액으로. 그중에 더 높은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단, 재척기간이 지난 것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어권이나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했거나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것은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간다. 그건 그 나머지는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가고 재척기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만 취득 당시와 등록 당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뭐 한 걸로 간다. 높은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제가 올해 3월 달 모의고사 문제에다 출제했을 때 정답률 19% 나왔어요.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모의고사 있죠? 다음 주인가? 다음 주 일요일 날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또 들어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라고 다시 넣어놨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이 나오면 다시 평가하거나 감가상각이 나오면 무조건 딱 한 글자만 찾으세요. 변경 된. 된. 이걸 좀 찾으세요. 시험 볼 때는 여기만 찾으세요. 변경 된. 재평가 된 감가상각 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을 과세구려야 되는데 채권 금액이 없어? 채권 금액이 없으면 정부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리죠. 그러면 혹시 명절 때 제일 좋아했던 과일이 어떤 과일이 있었는가요? 먹고 싶은 과일.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었는가요? 사과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지금 이빨이 하나도 없네. 그럼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거 없는가요? 먹어야죠. 그래도 먹어야죠. 이빨이 없어도. 뭘로? 잇몸으로 갈아서라도 먹어야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채권 금액이 없으면 세금을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을 찾고 또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찾아서 그걸로 세금을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 없다고 해서 등록면에서는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대신에 다른 걸 찾아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상권. 지상권 그러면 땅. 땅이니까 땅 가격.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 저당권이나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 돈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 금액. 지역권은 여역지 가액. 임차권 조심하셔야 돼요. 임차권 나오면 월. 딱 끝. 한 글자만 보고 딱 끝. 월 나오면 끝. 임차권은 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재권 금액.